야잉 이 집 완전 파밍똥 어 뭐야 뭐야 저거 어? 뭐야 저거 산타라 보지야? 나 요즘에 착한 짓 했나? 모르겠네 일단 차 좀 막아봅시다 저게 진짜 착한 산타라면 이 눈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진 않겠지 하지만 나쁜 산타라면 저 그렇죠 나쁜 산타죠 이 나쁜 산타 어? 오 뭐야 저 선물 줬어 아 잠깐만 아저씨 아 나쁜 산타 아니었네 안녕 친구들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 바로 이거 난 인정해줄게 등장만큼은 아주 끝내지네 하 참 재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하는지 알려줄까? 연말 연휴를 아주 멋지게 보내고 있지 누가 저 녀석 좀 말려봐 그건 네가 처리해 우와 이건 널 위한 거야 너무 멋지다 고마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 진짜 멋진 걸 줬구만 자 노웨이 홈 영화 개봉과 동시에 스파이더맨 스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울 축제 시작 오 1월 6일까지 선물을 준다고 해요 받아볼까 한번 아 이거 지금부터 1월 6일까지면은 몇 개 주는 거지? 흠 어떻게 받는 걸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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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장 방문 누르면 되나? 다른 거 없죠? 눌러봅시다 오호 환영합니다 14일간 매일 무료 선물을 개봉하고 장작 근처에서 머물러기며 오 경험치를 준다고?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오 불멍 오 따뜻해 오 진짜 경험수 주네? 원시 시대 때는 할 일이 없어서 이거 보는 게 낙이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자 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 바구니 이거 매트릭스 막 흘러가는 것 같은 이 바구니 뭐야 나머지 이거 요거 이거 저거 그래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오 나 이틀 차니까 두 개 받을 수 있는 건가? 오 뭐 남았어 뭐야 오 진짜 매트릭스잖아 와 센티널 이거 진짜 무서운 괴물인데 이거 기계 괴물 오늘 낙하사는 이걸로 정했다 이거 장착하고 갑시다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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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대망의 스파이더맨 오케이 이거는 아 이건 안 살 수가 없다 사야겠다 이거 하고 거미줄 타야지 자 오 아 가면 쓰는 것도 있어 오케이 번들굼에 갑시다 좋았어 음 아 MJ도 있어요 좋아요 호호 자 그럼 스파이더맨 스킨 끼고 신나게 얼굴은 가리고 갑시다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구만 아 버스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 일만 나면은 버스를 바꿔버리네 오 위에 산타 할아버지 있고 귀여워 자 하지만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우리는 거미줄을 찾아 떠나야겠죠 빠르게 거미줄을 먹고 스파이더맨 한번 날라봅시다 빨간 약을 먹은 피터파고 센티넬에게 쫓기게 됐는데 아 이 매트릭스 영화 다들 보셨을라나 과연 오 좋아 하지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요거죠 바로 고무장갑 이거 끼고 순시간에 한번 날라봅시다 자 잠깐만 가면에 땀 찼어 스파이더맨 출동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이걸 원했다고 이 광경을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쓰면서 이 멋진 이 웹스윙을 왜 자꾸 땅에 끌리냐 근데 그렇지 잘하고 있어 좋아좋아좋아 아 그림이 확실히 사네 등에는 그 그리운 그리운 그분의 그 유산을 좀 달아줬어요 등에 아이언맨의 잠깐 발소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가봅시다 어딨냐 완벽한 작지 어딨냐 발소리는 여기서 나왔는데 오우 야야 놀래라 여기 계시구만 아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쉽죠? 요즘 좀 포트나이트 잘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나쁜 빌런들을 찾아서 가보자고 좋아 오 한바퀴 도는거 완전 멋있었고 오오오오오 잘 날라다니고 있어요 야야야야 부딪히면 어떡해 방향전환의 술법 좋았어 간댓 나쁜 빌런의 총소리가 여기 어딘가 나고 있구만 작한 스파이더맨이 가서 해결해 주도록 하지 여기서 한 번 더 나무 타고 아 안됐네 야 너 쏴야겠다 오 뭐야 한방에? 아 이 친구들 아 별로 없었구나 피가 아야야야 한방 더 있어요 하하 거저먹는 사람이 하나 더 있구만 나말고도 일단은 한바퀴 돌아서 다시 손가수 아 아니 아니 내 거미줄 뭐야 뭐야 방금 손 막고 끊어진 거야? 아니죠? 내 거미줄은 강철 거미줄이라고 자 일단은 안되겠다 분신술 아유 실패했어 다시 분신술 아니 이거 하나 분신술 좋았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이렇게 딱 숨어있으면 오케이 다리도 숨겨 샤무리가 나네 근데 뭐야 오오 쟤네들 뭐야 아니 가보자 뭐야 너네 뭐 멈췄어 아야야야 나 맞았어 나 얼굴에 나 얼굴에 뭐 맞았어 뭐야 야 사탕을 얼굴에 던져? 어이 아저씨들 사탕 준건 고맙긴 한데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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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봅시다 아 이거 그냥 고추 먹은 거랑 똑같구나 일단 따라와봅시다 안되겠다 어이 아저씨들 사탕을 주려면 얘 잘 주시던가 얼굴에 던져주는 게 어딨어요 얘 사과 안 해 사과? 사과를 하라고 사과를 오 야 총 겨누니까 바로 내리는 거 봐 어 이거 아니고 난 뭐 이거 낮춘다고? 많이 통하는 친구들이었구먼 아하하하하하 잘 쓸게 얘들아 근데 이거 좀 느려요 아 이거 부스터도 잠깐 밖에 못 쓰고 흠 흠 아 아 이거 이렇게 쓰면 좀 쓰만한 버려 솔직히 날아다니는 게 제일 편한 거 같아 오 벌컥 주스 체력 채우고 갑시다 이거 좀 마시고 아 가면 벗을 걸 강을 한 번에 건넘 아 야 누가 쏜다 야 어떤 빌런이 또 이 거미줄 조종술 만렙인 나에게 지금 총을 켜놓는가 야 야 아잇 아잇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안 돼 어 여기 있구먼 아이고 잘못썼다 야자자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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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내가 지겠는데 아 야 야 이 녀석 이 녀석 거미줄이 불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 약점을 알고 있다고 이 녀석 위험한 녀석이야 불공격하는 나쁜 빌런 컷 자 잠깐만 여기 왜 나 아이템이 자 어 고무장갑 이거 내꺼보다 세거죠 가져갑시다 그리고 어이 뭐야 눈덩이 발사기 가져갑시다 겨울 냄새 나는구먼 이거 장갑 좀 앞끼게 균열 탑시다 호잇 좋았어 오우 센티넬 볼 때마다 놀래네 오우 무서워 하하 저쪽에 나쁜 빌런이 나쁜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쁜 달리기로 나쁜 나에게 다가오고 아니지 나쁜 나는 아니지 자 다가오고 있죠 자 가까이 오면 눈덩이 발사기 쏴줍시다 오 맞았어 다른 사람한테 맞고 있어 좋아 피 많이 따랐을 거 그렇지 바로 그냥 이렇게 많이 따랐을 줄은 몰랐는데 전설작권 먹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 아주 좋습니다 세상이 깨끗해지고 있구먼 자 다음 왼쪽에서 누가 총 쏘는데 거미줄 소리 하하 가짜 스파이더맨이잖아 야 이거 뭐냐 이거 눈덩이 발사기가 이렇게 세진 않죠? 피가 없었겠지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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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덩이에 숨어있자구 암살 작전이다 이 히어로가 할만한 짓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남는게 우선이라고 오 정소리 아 저기있죠? 오 끝났어 가까이 가봅시다 먹을 때 아 이미 왔네 됐나? 못 박혔지? 자자자 기다려봅시다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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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가까워지고 있어요 히어로의 암살 지금 오케이 야야야야 아 이거 샷건 꺼내는게 좀 느리구나 나올 때 괜찮아요 거의 다 잡았어 아 이 친구 오 건축 잘하잖아 눈덩이에 폭격 아 전혀 피해 없죠 이 친구 어디갔어 도망갔어? 자 따라갑시다 도망치지 말라고 비겁한 녀석 도망치는 녀석들은 언제나 꼭 도망가다가 깨꼬닥하게 돼있지 자 스파이더맨이 널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로 왔죠? 나도 많이 도망가지만 오우야야야 누가 나를 저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부터 오 오 오 순식간에 오 하지만 이런 강화벽도 기압으로 천천히 한 번씩 때린다 잠깐만 더함이 부숴었어 부숴었어 아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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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 거기서 평생 살아라 예이 드럽고 지사에서 말이야 내가 아직도 저격하잖아 저 녀석을 노립시다 아야 괜찮아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샷건 오케이 맞췄고 유리해 유리해 한참 유리해 아우야 이 친구 거의 다 잡았어요 자 여기서 실드 두 명만 먹고 내 녀석을 지금 잡으러 가주지 거미줄로 화려하게 날아가 올라가서 잡아주지 이야 니가 내려오면 어떡하냐 아이고 놀래라 야야야야 괜찮아요 거미줄 한 바퀴 돌아서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아 아 야야야 다른 사람 꼈어 괜찮아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이거 거미줄 거미줄 나오면 야야 이거 왜 안 나와 고장났어 야 이거 고장났다고 잠깐 고장나다 당황을 하면 거미줄이 고장난다는 사실 알았죠 좋아요 제대로 가봅시다 숲속에 살던 거미 도시로 나오다 어 차소리 도시에는 차소리가 나는구나 어딨냐 따라가야 되나 아이 멈췄나 어 저기 있네 친구 거기서 뭐해요 아니 설마 나보고 좀 타라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그냥 냅다 쏴버린거 아니겠지 어머 오ured 어 눈사람 미안해 친구 어 traveled 아 바퀴 얼었어 엄청난 빌런이야! 절대 용서하면 안 돼! 어딨어! 저기 있구만! 나쁜 빌런! 잘하시게! 아이고 야야야 아 그래도 안 오네? 이 친구 내 저격 실력을 설마 테스트하는 건가? 지금! 아... 빗나갔죠? 하지만 네가 테스트하고 있는 건 저격을 잘하는 캐리건이다! 누가 빌런인지 모르겠구만 이 세상에 스파이더 저격 빌런이 나타나버린 것이지 내 녀석! 아이고 야야야 저 녀석 더 심한 저격 빌런이잖아 그렇죠? 좋아요 야야야 이거 내 거다! 건들지 마라 친구야 아이고 아야야야 내 거 아니다 또 그래 또 가져라 아이고 아이고 글로우 갈 뻔했네 스파이더 뭐야 가짜 스파이더맨이잖아 어이 두 명이야 잠깐만 뭐야 아 라마중이 아 고용했나 보네 그렇다면 순식간에 하늘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어 이겼어 아 이 친구 아니야 저기는 원밭기죠? 이거 아이고 이거 한 번에 보냈어야 되네 야야야야 큰일 났다 2대 1을 하게 생겼다 일단 일단 도망쳐! 비겁한 거 아니에요? 잠시 갔다 다시 올 거예요 간척하고 다시 돌아가기 도망가지마 비겁한 녀석 진짜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도망 안간다고 어디를 이렇게 도는 거야? 뱅뱅 괜찮아요? 아 라마가 나빴수 괜찮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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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근해서 샷건! 아 맞았냐? 이기냐? 샷건 한 번만 더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갔어 얘 어디갔냐고 어이없을 친구를 위해서 춤을 한 번 춰줍시다 내 화면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야야야야 늑대야 흐헤이 저리가 흐헤이 이기냈어 오야 총알 없어 야 이거 설마 늑대 엔딩 아니겠지? 아니구나 슬라이딩하면서 먹기는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슬라이딩하면서 먹기는 안 돼요 슬라이딩하면서 총으로 쏠 수 있는데 왜 먹기가 안 되지? 체할까 봐 그러나? 흠 일단 가봅시다 오오 한 바퀴 오오오 아주 세게 돌았어 자 빌런의 총소리 들리죠? 가봅시다 나 이외엔 모두 다 빌런이라는 그런 설정이에요 히어로는 한 명 물론 마블 3개가 오 야야야 이거 봐 이거 봐 어우 내 거미줄 끊었어 이 빌런만이 할 수 있는 짓이지 이게 바로 어? 남의 거미줄 끊어먹기 얼마나 잔인한 짓이야 저 녀석인가 친구 가만히 있어봐 그냥 쏩시다 오케이 190 그럼 10 남았네 이거 빠르게 치료하기 전에 갑시다 순식간에 날아가서 여기에서 아하 너무 시원하고 카카카카카 아핰 아잉 옷 잡고나서는 내가 빌런이 되는 것 같은 이 느낌 아 잠깐만 샤라라라 챙기고 왕관 챙기고 오케이 좋았으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가면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? 흠 아야야야야야 야 이 녀석 내가 가면 안 벗고 써가지고 화냈어 자자자 이거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좀 빼야겠는데 가서 다른 데서 좀 채우고 다시 합시다 오케이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아직도 쏘잖아 끈질긴 녀석이야 자 이쯤이면 되겠지 여기서 씁시다 알았어 가면 벗고 가면 다시 쓰고 이 녀석 용서하지 않겠다 어디 있어 어 발소리 이 녀석인가 야 이 녀석 나쁜 닌자 카카시잖아 나쁜 닌자 카카시 어서 이 녀석을 잡고 나쁜 닌자 카카시 컷 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빨리 자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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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떨어지겠죠 이거 부시면 어딨어 어딨어 어 여깄어 아이고 총알 왜 야 괜찮아요 하하 꽁꽁 들어가버렸구만 못먹게 해야죠 이거 좋아 버텨보라고 자 반대쪽 가서 또 쏩시다 받으라 카카시 크하하하 나쁜 닌자 카카시 컷 크헝 자 어느새인가 4명밖에 안 남았죠 ae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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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 거미줄 소리가 난거 같은데? 아 저기있다 오케이 아 여기 빗나가네 자 일단은 밖에서 왔으니까 피 별로 없을까 가봅시다 또 가자마자 시작하면 쓰면 되니까 이렇게 말이지 아이고 이게 빗나가네 아 괜찮아요 어딨어 아이고 이 친구 아이고 벽 잘 세우잖아 다시 아 이게 또 빗나가네 왜 이렇게 빗나가니 야 너 이거 내껀데 야 너 이 친구 이 친구 잡아봅시다 너냐 떨어진 라인 술법 아 이제 닌지 아니니까 술법 아닌데 이거 뭐라고 하지? 스파이더맨은 뭐라고 하지? 기술병 같은게 없나? 스파이더맨은? 거미줄 발사 말고는 없나? 어디갔냐 아이고 허허 어 가짜 스파이더맨들이 너무 많구만 스파이더 월드야 완전 스파이더 월드야 완전 자자자 올라갑시다 저기구만 올라가서 그렇지 1대 깨졌고 그렇지 좋아요 아주 좋아 순조로워 이제 3명 멋있어 아우 야야야 한 명이 여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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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자 그러면 아이고 거미줄 왜 안 나와 야야야야 조심해 거미줄 이번에도 안 나오면 안 돼 아 이 친구 자 저는 반대로 뭐야 왜 위치전에서 갑자기 왜그래 친구야 자 거미줄 타고 쏙 넘어가서 아 아 이 친구 뭐야 야 불 불 지르고 떨어지면 어떻게 친구야 떨어져서 깨끗하겠죠 오 마지막 한 명 소리 나요 여깄네 아 여깄네 여깄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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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 너만 잡으면 끝이야 친구야 야야야야 거미줄을 끊어먹는 아주 나쁜 빌런이야 거미줄 끊어먹기에 빌런이라고 일단 저격 좋았어 거미줄 들어갖고 이거 치료할 시간 주면 안 되죠 거미줄 되면 바로 갑시다 여기서 시작 오케이 아 벌써 치료했나 실드가 안 깨지네 자자자자 아 나도 건축해서 올라가올까 아 아 건축 어떻게 하는거야 잘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연습 연습을 안해서 그런가 건축을 괜찮아요 천천히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를 부시면 되나 아닌데 여기 아 여기 아닌데 여기 부시면 되죠 이제 오케이 아 근데 내려와버렸네 한바퀴 돌아서 다시 놓고 오케이 실드 깨졌고 자자자 조금만 더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스파이더맨 우리의 히어로 어이 잡고 나면 또 크 크 크 하면서 악당처럼 웃겼지만 그래도 히어로 그렇지 잘하고 있어 너무 쏴 예이 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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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벗고 승리 우두방정 한번 떨어주면서 자 포트나이트 업데이트 많이 됐죠 겨울 축제 시작해서 14일간 계속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하니까 무료 선물 꼭 받으시고 아 저는 요즘에 거미줄 업데이트돼서 거미줄 타고 다니는 거 너무 재밌게 지금 포트나이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저는 한 판만 더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캣바 히어로 히어로 숫자 매very